왜 이렇게 작아 보여? 학교가? 학교도 거의 유치원만 해. 유치원보다 훨씬 크지? 맞아, 유치원보다 2배 더 커. 나중에 학원 할 때 여기 벤치에서 까까 까먹으면 되겠다, 엄마랑. 와, 사람들 1, 2명씩 간다, 저기 안에. 왔다 갔다 한다. 운동장이 너무 크다. 아까 봤을 때는 학교가 너무 작았거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커. 어, 맞아. 올라가 봐. 어. 식은 죽 먹기야? 응. 어? 어, 계속 난간도 안 잡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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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예비서 집, 1층 연수실이래. 1층? 1층? 일로 오세요. 그러네, 일로. 유치원이랑 화장실은 완전 다르지? 응. 선생님, 1학년 같은 친구들인가 봐. 여기 다 앉아있어. 응. 때리도. 앉아. 앉아. 다 처리. 응. 어, 여러 가지 뭐 챙길 거, 참고할 거 이런 거야. 위층은 어디야? 여기 반들이 있지. 위층에 교실 있나봐. 걸어봐. 올라가 봐. 어. 15,000원. 어. 다시, 다시 내려. 아, 다시 내려? 아, 다시 내려? 아, 부끄러워. 여기서 실내화 갈아 신다봐, 혜리야. 여기서 실내화 갈아 신다봐. 얘들아, 실내화 여기서 갈아 신는 거야? 네. 저희 여기서 갈아 신고. 아, 고마워. 엄마. 응? 근데. 응. 예전에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산해봤잖아. 근데 그때. 어, 자석 같아. 어머, 자석이야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다 본다. 바로 옆에 유치원 있지. 어. 그럼 언니랑 보이는 거야? 어, 맞아. 적격이야, 적격? 어. 너희들 안 떨어져도 돼. 안녕. 어. 사인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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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콧통코야. 이 땅콧통코야. 이쪽으로 나와. 어, 옳지. 어, 깜찍이야. 어, 깜찍이야. 되게 여성스러웠어, 방금. 초등학생에 대해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초라해. 근데 언니는 아직 너무 크지 않아? 응? 아니냐. 동치미가 이런 거일 줄 몰랐거든. 응, 동치미. 그래서 그냥 생각했는데 딱 이거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는 까두기이더라. 동치미? 언니, 언니 사실은 나 엄마랑 나만 있을 때 칼국수 먹었어. 응. 칼국수 지금 먹고 있잖아. 예전에 먹었다고 온 거야. 근데 왜 그걸 왜 말해 그런 거야? 왜 그걸 왜 말해 그런 거야? 왜 그런 걸 왜 말해 그런 거야? 왜 그런 걸 왜 말해? 속삭아 잘하는 거야? 응. 언니 한 번만 가본 거야 이제. 주먹밥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남을 거야 이제. 이것도 먹을래? 네 개만 남을 거야. 아니. 토마티뉴스 같지만, 토마티뉴잖아. 알타리무. 무무 양입니다. 응. 맞아 맞아. 왜 총각김치겠냐면, 총각들이 만드는 김치야. 만드는 김치야? 난 많이 먹은 김치라. 그냥 우리가 김치 만들면 안 돼. 총각들이 만들어야 돼. 그래? 왜? 총각이 근데 뭐야? 어, 결혼 안 한 남자. 왜? 응? 왜 결혼 안 한 남자가 돼야 돼? 왜 그러냐면, 특허를 냈어. 어? 특허를 냈어. 특허가 뭐야? 그래 총각티만 만드는 김치라서 총각김치야. 그래? 응. 그럼 다른 김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응. 다른 김치는 생각 없어. 네. 조각김치 만큼은 조각들이 만들어야 돼. 어? 어머. 어머. 여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어. 당연하지.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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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냐면은 따라. 그게 오빠 또 담배는 끼면 안 돼. 응. 음. 헬로. 마이네이. 짱짱이. 그렇습니다. estate. 끝났는데 잘 찍혔었어요. jul. 여러тр